인천 테크노파크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 2021에 참가하는 인천지역 기업을 지원합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분야 기업과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립니다. 인천 테크노파크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인천지역 소프트웨어 개발사 주식회사 카디오 헬스코리아에 국내 시장 확장을 지원합니다. 주식회사 카디오 헬스코리아는 피트니스 보상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이 행사에 인공지능 기반 사물인터넷 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러닝머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